도대체 뭐라는 게 있습니까? 13번 환자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와. 나와요. 왜 어떻게 온 거야? 같이 가야 돼요. 같이 가야 된다고요. 제발. 동의자 배경원과 이태준을 쫓는데 모든 방찰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당신 안에 찾죠. 이 사람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요. 내가 직접 간다. 지금부터 실수하는 놈들 같이 왔다. 아, 극복을 죽여서야 된다고요. 오, 극복을 죽여서야 된다고요. 아, 극복을 죽여서야 된다고요. 아름다운 clear 나이가 시작하는 거 같아요. 아, 극복을 죽여서야 된다고요. 교수는 없었다고요. 아멘